절정의 퍼포먼스 손흥민. 4경기 연속 골 리그 8호 골 장렬. 토트넘 선수들 크리스탈 밸리스전에서 손흥민을 포함해 5명의 선수들이 손흥민의 3번째 득점 이후 스파이더맨 단체 세레머리를 선보이고 있다. 토트넘 트위터 캡처. 손흥민이 4경기 연속 골을 가동하며 토트넘 승리에 힘을 보탰다. 토트넘은 27일 오전 0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크리스탈 밸리스와의 홈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리그 6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간 토트넘은 5위로 뛰어올랐다. 크리스탈 밸리스는 승점 20으로 12위에 머물렀다. 손흥민 승부에 쐐기 박는 환상적인 추가 골. 토트넘은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의 해리케인을 필두로 2선에서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가 바쳤다. 미드필드는 세르히오, 레길론, 올리버, 스키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의 메르송, 로얄이 포진했으며, 스리백은 자폐탄강가에릭, 다이어다 빈손, 산체스, 골문은 위고 요리스가 지켰다. 크리스탈 밸리스는 윌프레드 자오드손 에두아르 조던 아이유를 전방에 내세우는 4-3-3 포메이션으로 토트넘과 맞섰다. 첫 슈팅은 아이유의 기습적인 중거리 보였다. 이에 토트넘도 전반 2분 손흥민이 아크 정면에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전반 중반까지 크리스탈 밸리스가 점유율에서 앞서나갔다. 아이유, 갤러거의 오른쪽 공격을 활용해 토트넘의 왼쪽 수비 라인을 위협했다. 하지만 토트넘도 수비를 단단히 구축하며 크리스탈 밸리스의 공세를 막아냈다. 토트넘은 전반 32분 승부의 균형추를 깼다. 모우라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크로스를 올렸고, 케인이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다. 기세가 오른 토트넘은 2분만에 한 골을 추가했다. 모우라, 케인, 에메르송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주요했다. 마지막에는 모우라가 헤더로 방점을 찍었다. 이후 크리스탈 밸리스는 자멸했다. 전반 37분 산체스와 경합하던 자아가 고의적으로 손을 써 밀어넘어뜨렸다. 두 번째 경고로 인해 퇴장을 당했다. 수적인 우세를 점한 토트넘은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후반 11분 손흥민이 뛰어준 코너 기글 케인이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문을 살짝 넘겼다. 크리스탈 밸리스는 필립 마테타를 토트넘은 케인 대신 스티번 베르바인을 넣으며 변화를 꾀했다. 두 골 차 리드에서 승부에 쐐기를 박은 해결사는 손흥민이었다. 후반 29분 오른쪽에서 모우라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문전으로 배달됐고, 니어 포스트로 쇄도하던 손흥민이 방향만 바꾸는 감각적인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바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가 아닌 최종 득점으로 인정됐다. 리그 8호 골. 후반 31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후반 31분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브라이언 힐과 교체했다. 탕규 운동 벨레까지 투입하며 허리진을 두텁게 가져간 토트넘은 3-0 대승으로 경기를 마감했다. 토트넘의 꾸준한 상승세 이끄는 손흥민. 토트넘은 팀 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UEFA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스타들 엔전 취소를 시작으로 16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전, 17라운드 레스터시티전이 연기되며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보름 만에 재개된 강호 리버풀과의 18라운드에서 2-2로 비기며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23일 웨스트엠과의 리그컵 8강전을 2-2일 승리로 장식한 토트넘은 이번 박싱데이 기간에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승점 3을 추가했다. 이 가운데 손흥민은 토트넘 상승세의 핵심이다. 토트넘 구단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의 코로나 양성을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했다. 앞서 브랜트포드, 노리치시티에서 연속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다시 재개된 리버풀전에 이어 크리스탈 팰리스전까지 모두 득점포를 쏘아올렸다. 리그 4경기 연속골이자 8호골이었다. 특히 모우라의 크로스를 감각적인 슈팅으로 연결짓는 골감각은 손흥민의 뒷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날 손흥민은 74분 동안 한 골을 포함 슈팅 2개와 93%의 높은 패스 성공률, 기회창출 2회, 드리블 성공 2회, 볼경합 성공 3회, 가로채기 2회를 기록하며 공수에 걸쳐 눈부신 활약을 선보였다. 경기 5호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8.3점을 부여했다. 이는 한 골 이도움으로 맹활약한 모우라에 이어 양, 팀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다. 무엇보다 콘테 감독이 꺼내든 최전방 공격, 자원 개인, 모우라, 손흥민이 모두 콜맛을 본 것은 고무적이다. 어느덧 토트넘은 리그 6경기 연속 무패다. 중위권으로 떨어진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리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대한 청신호를 밝혔다. 2021-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토트넘 3케인 32모라, 34 손흥민 74크리스탈팰리스 0점. 저작권자 오마이뉴스, 무단천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오마이뉴스, 무단천재 및 재배포 금지.